자 지난번에 이어서 아델라디엣이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마음 이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홍보좀하고 나는 문제없어 우리는 문제없어 선배? 아 네 잠깐 한운유를 팔았다 시제 점검해요 분위기 왜 이래? 불안한데 선배! 이번주 금요일 근무 토요일이랑 바꿔도 돼요? 왜요? 이 아시면서 트러블 파티 지방행사 가려고요 아 열심히 하는거 봐 아 네 하긴 수희씨가 근무 바꿔달라고 요청하는건 늘 그것 때문이었지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분위기가 뭔가 안좋은데 인기가 생기니까 진짜 행사 일정이 많이 잡혀서 큰일이에요 그래요? 많이 잡혔구나 이러다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해외 투어라도 잡히면 어떡하죠? 해외 투어 일정 맞춰서 해외여행이라도 해야 할까요? 이여 의욕 봐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게요 아 맞다! 이번에 팬클럽에서 데뷔 100일을 기념해 지하철 광고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잠깐만요 흐흐흐흐흐 어느 역에다가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투표를 하는게 좋을까요? 잠깐만요 수희씨 네? 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또 이 사람에게 보여주긴 싫어서 말문이 막혔다 나 지금 표정관리가 되고 있나? 어 선배? 지난번에 그 호텔에 갔을때 그 파파라씨한테 사진찍혀가지고 뭐야 아델라가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거부터 시작됐죠 아 속이 안좋아서 잠깐 화장실좀 다녀올게요 어? 어 네? 뭘 정색하는거야 한심한 녀석 수희씨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아 이럴때 썸썸이 좀 안도와주나? 그 어플의 힘으로 세수만 하고 다시 돌아왔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시제점검이나 마무리하죠 네 아 일하기 싫다 그저 자리에 서있을 뿐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손님이 오면 포스기로 바코드를 찍는 일을 반복하는 것 뿐인데 그마저도 하기가 싫다 문을 닫고 집에가서 그냥 자고싶다 집에서 온종일 게임만 하면서 모든걸 잊어버리고 싶다 휴대폰을 켰다 트러블파티로 검색 보기싫어서 휴대폰을 다시 끈다 난 뭐하고 있는거지 진짜? 난 괜찮아 정말 괜찮은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정도 쉬려는 그냥 이겨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나도 뭐가 오는지 잘 모르겠다 마음이 서서히 마모되어 가는 기분이야 다시 휴대폰을 열었다 연락처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는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당분간 아델라는 만나기 힘들거에요 매니저가 온종일 붙어다닐테니까 연락도 하기 힘들거고 그만둔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녀는 나와 사귀기 전부터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다 사랑 대신 꿈을 선택할거라고 몇번이고 이야기했었지 그녀는 내가 다가가기엔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었던걸까? 그녀가 유명해질수록 나와 멀어지는 것 같다 차라리 계속 무명이었다면 계속 내 곁에 있었을텐데 난 무슨 쓰레기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하나는 알겠다 나도 상태가 많이 안좋구나 어떻게 해야할까? 그저 휴대폰만 깨작거린다 연락처를 껐다가 켰다가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껐다가 방황하다가 한동안 잊고 지내던 낡은 앱에서 눈길이 멈췄다 썸썸 지워야지 하면서도 아직도 두고 있었네 나는 썸썸을 눌렀다 어? 돼? DLC? 어허 설마 이 썸썸이 구제를? 구매해야지 이건 가격도 안적혀있어 혹시 백만원 천만원 빠져나가는거 아닌가 이거? 몰라 사 그냥 사 구매하니 은행앱에서 오천원이 빠져나왔다고 알람이 왔다 오천원이야? 이 DS이 가격이 오천원이거든 창태식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 오오 편의점 전사장이죠 그죠? 그 아저씨가 키포인트인가? 아 이제 또 팬클럽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 일단 영업하고 그냥 좀 연예인들도 연애할 때 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그러면 이런 일 하나도 없잖아 그냥 활동을 잘 하면서 안심 안심 그 다음 고민상담 하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형이라고 불러요 형 무시했다 여기 또 뭐예요 분위기 완전 이상한데 가게 안쪽에 마녀같이 차려입은 사람이 수정구를 들여다보고 있다 저 사람이 가게 주인인가 단골카페거든 분위기 완전 내 취향이야 아 네 여기 타로나 점 같은 것도 봐주는데 한번 볼래? 뭘 봐요? 연애운 아 안 봐요 안 봐 이 사람한테 사적인 일로 내가 연락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썸썸에 이 사람 이름이 떠서 혹시나 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그래서 가까운 카페 같은 곳에서 보자고 했는데 채식씨가 약속 장소로 잡은 카페가 여기였다 잘하고 있는 건가? 사람 없고 좋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야 일단 주문부터 하죠 차였냐? 안 차였거든요 차였냐? 아 주문부터 해요 주문 네 링컨의 작은 악마라고 쓰여있고 금밑에 작은 글씨로 아메리카노라고 적힌 음료를 시켰다 그냥 아메리카노네 그래서 설마 가게일 때문에 날 불렀을 것 같진 않았는데 하여간 눈치는 빨라요 찬 것도 아니고 차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차거나 차이기 직전인가? 근데 채식씨 분명히 저번에 만났을 땐 트러블 파티가 얼마 안가 망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한 몇 달 지나면 가수도 아닐 거라고 악담을 퍼벗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몇 달이라고는 안 했어? 몇 년이라고 했지 아무튼 얼마 안가 일반인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세븐스타즈 주식 술 매수했다 하아 어? 거기 상장했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상장 안 했어 상장 안 했는데 트러블 파티 덕분에 상장하게 생겼네 이야 운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 같다가 갑자기 확 기회를 잡아채서 올라가는 일도 생기는 거지 근데 이런 이야기 하려고 만난 건 아닐 텐데 아 그냥 생각난 김에 물어본 거예요 태식 씨가 말한대로 잘 안 풀릴 게 있긴 해요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아델러와 사이에 일어난 일을 태식 씨에게 말해줬다 사진 이야기를 듣자 태식 씨는 평소답지 않게 인상을 찡그렸다 하아 요새도 그런 놈이 있네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별의별 미친놈이 많았지 사진 찍는 건 양반이고 멤버 친척한테 돈 빌렸는데 나한테 갚으라고 찾아온 놈도 있었고 이상한 놈들 참 많았어 언제요? PD 할 때? 아니 뭐 소식적에 됐고 그 사진은 봤어? 아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예나 씨에게 들었어요 예나 씨라면 그 경호원 아가씨 아 하필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건가 하 태식 씨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죠 아마 어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가족인데 악담을 안 나 정리해보면 세븐스타즈는 경호회사 쪽에 사진 보낸 놈이랑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한 건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하지만 뭐 시간 문제겠죠 예나 씨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야 혹시 그 예나 씨가 너 좋아하냐? 뭐 헛소리예요 전 옛날에 사귀었는데 아니야 뭐 그냥 뭔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요 남자친구가 누군지 굳이 회사에 의뢰했다는 게 특이해서 보통 그런 건 하루 만에 딱 나오거든 막말로 너도 휴대폰 빼앗아서 까보면 바로 나오잖아 네 휴대폰 지금 내가 열어보면 아델라랑 대화내역 다 나올 거 아니야 네가 일일이 지우지 않은 이상 아 네 하긴 나도 거기까지 생각한 적은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지워야 하나? 아델라가 정말 철저하게 너와 사귀고 있다는 걸 숨겨서 회사에서 모른다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되지 시크릿 폰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은 이쪽 번호로 오케이? 아직 휴대폰 두 개 쓰는 건 안 들킨 것 같은데 어? 그러고 보니까 아델라가 휴대폰 두 개 쓴다고 하긴 했어요 경, 경호원 아가씨가 알려준 방법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일이 흔하진 않은데 음 보안 전문가가 엮여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는데 너 그냥 입국 닫고 있으면 안 들킬 수도 있겠다? 네? 아델라도 입국 닫고 예나씨도 입국 닫고 너도 쓸데없이 내가 남자친구애 하고 동네방네 나대지만 않으면 진짜 회사에서 남자친구가 누군지 못 알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말요? 그 경호회사에 의뢰했으니까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 예나씨가 데뷔 초창기부터 신경 써서 아델라를 도와줬다면 너의 흔적과 이어질 만한 단서를 다 사전에 지워버렸을 수도 아... 예나가 설마 이렇게? 그렇지만 예나씨는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야 회사 내에서의 입장도 있을 테니까 곤란하긴 하겠지만 그냥 지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회사가 조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만둘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꼭 들킬 거라고 걱정하기보단 네가 조심하면 안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을 들으니 좀 안심되긴 하네요 아... 그래도 여전히 아델라와 연락할 수 없는 건 좀 답답해요 그렇지 지금은 사실상 24시간 마크하고 있을 테니까 연락하면 바로 들키겠지 헐... 24시간이요? 잘 때는 떨어져 있겠죠? 이런 상황이면 회사 숙소에서 잘걸? 우와 결국 만날 방법이 없네요 흠... 물리적으로 만나기 힘들겠지만 편지 같은 거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편지요? 비둘기 다리에 편지라도 달아 보내게요? 에이 비유가 그렇다는 거지 너나 그애나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 편지 같은 거라도 찍어서 그 경우는 아가씨한테 슬쩍 전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데 들어줄까요?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옵션도 있다는 거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고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델라랑 사귀고 있다는 걸 딴 사람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고민 상담할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서 이해해 네? 으흠 넘어가자 뭐라고? 조언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야 뭐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야기만 털어놨는데 좀 안심되는 것 같아요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계속 피해다녔거든요 아 그건 맘고생이 좀 심했겠네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고민해봐야죠 근데 사실 이게 본인이 들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델라가 이제 막 뭐 남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기사 떠가지고 악영향을 받는 게 문제 아니야 그걸 이제 기획사에서 맡고 있겠지 어 일단은 또 매대를 깔아봅시다 음 80만원 아 돈이 8만원 모자라다 후원은 이미 해서 안되고 일단 영업합시다 바로 또 후원 한번 해주고 와 이제 회원수 5,800명이야 많아졌네 64만원 64만원이면 이거 하나 깔고 어 잠깐만 나 이전 거로 깔았나? 아니죠 원래 기본 주류 깔려있었죠? 50만원이오네 50만원이오네 14만원짜리는 없으니까 이건 못할 것 같고 사진에 주의 어? 이 새끼 걸렸나 이제? 잡히나 이거? 안녕하세요 허정도씨 아 얘가 만나러 갔구나 옛날 피디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아 매일은 거의 협박죄로 보냈는데 이제 와서 감사하다고요 정도씨가 잠적해버리면 업무가 늘어나니까요 그 점에 대한 감사죠 어떻게 나인줄 알았죠 이 새끼 오네 이 개새끼 아 죄송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죠? 아 네 뭐 제가 뭐 질문할 처지는 아니죠 네 예전엔 좋은 사람이셨던 것 같은데 아델라와 모르는 사이도 아니구요 하아 둔기를 말하면 정상참작이라도 되나요 그쪽이 사법기관도 아닌데 세븐스타즈 쪽에서도 괜히 일을 키우긴 싫을테니 거래의 여지는 생길만하죠 학김에 저지른거에요 멍청한 짓인거 나도 알아요 정도씨는 그 두 사람이 몰래 교제하고 있다는걸 연습생때부터 아셨죠? 트러블 파티가 데뷔한 후 이직하셨구요 다 알면서 뭘 물어보는거죠 새 회사에서 다른 데뷔그룹을 준비하시다가 중간에 그룹이 해체되면서 다시 해고되셨구요 지금은 무직 그래 꼬라지가 이러니까 해고가 되지 돈이 급하게 필요했나요? 딱히 빚은 없으신거 같은데 이봐요 왜 그런짓을 하셨죠? 대기 뭔 상관이예요 내가 두사람 미행해서 사진찍었다고 방금 인정했잖아요 세븐스타즈 거래이야기마저 하죠 그쪽 회사 조건이 뭐에요? 차라리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벌인 일이었다면 좋았을텐데 그쪽은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네? 그쪽은 아주 떳떳해서 이렇게 비참해질 일 없을 것 같죠? 나도 그쪽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어쩌다 그 막장 경우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예나가 착하네 아 진짜 왜 저럴까 제가 약간 나쁜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든요 약간 좀 안좋은 사람들에 대한 인간 혐오가 좀 있는 편인데 아 요번 아델라디엘씨는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하기에 이번엔 저칼로리 음료를 놓고 사라진 아델라 하암 오늘은 스위씨가 근무를 바꿔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나왔다 편의점을 한바퀴 돌아보고 재고가 얼마나 많나 확인하고 페이스업을 하고 카운터 자리로 돌아온 후에는 언제나처럼 휴대폰 온 휴대폰 게임을 켜서 일 켜나 깰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스위씨가 오늘 근무를 바꾸고 왔으니 지금쯤 행사장에 도착했겠지? 현장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해볼까? 어차피 사진 찍으러 간건데 그정도 부탁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톡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불안한데? 스위씨가 보이스톡을 선배 큰일났어요 무슨일이에요? 행사장에 델라가 안나왔어요 헐? 갑자기 왜 행사가 취소됐나요? 아니요 원래 3명이 다 나와야되는데 2명만 나와서 공연했어요 어 데자뷰인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행사장에선 뭐라고 그래요? 아델라는 컨디션이 안좋아서 오늘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선배 혹시 델라한테 무슨일이 생겼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네 선배라면 혹시 뭔가 알고 있을줄 알아서 죄송해요 저도 톡 보냈는데 델라가 메시지를 안보더라고요 평소엔 빨리 확인했는데 별일 없을거에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통화를 마쳤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멤버 중 한명이 컨디션이 나빠서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방일 행사 시작하기 전까진 입도 뻥끗 안하다가 행사가 끝난 뒤에 SNS에 딱 한줄 올렸어요 멤버 한명이 개인 건강 문제로 이번주 행사에서만 빠지기로 했다고 야 잠깐만 예전에 그 멤버 3명 중에 한 아이가 보험 들고 딴 오디션 갔었잖아 그거를 실제로는 걔가 한게 아니라 회사가 강요한거 아니야 걔한테? 너 멤버들 앞에서 연기해라 울면서 니가 딴 오디션 봐서 트러블 파티 못하겠으니까 다른거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시킨 다음에 딴 오디션 보게 하고 이번에 아델라도 그렇게 만들려는거 아니야? 이게 알고보니까 기획사에서 그런걸 한거지 일단 그렇게도 예상이 좀 되고 정확한건 아니예요 예상 예상 그리고 아델라는 그럴 애가 아닌데 아델라는 잠수 타버릴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 이쪽이냐? 여보세요? 혹시 거기 아델라 있어요? 아델라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했으니까 알려줘요 알았어요 오늘 행사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아델라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헐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장돼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아 아니네 그 직후에 사라졌어요 일단 있긴 있었나 보네 공연장님 전화기도 꺼져서 연락도 다 안받구요 뭐예요? 혹시 납치 당한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납치는 아니고 그냥 잠적한거 같은데 잠수라니요 아델라가 행사장에서 도망칠 리가 없잖아요 아 혹시라도 아델라를 만나면 연락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델라가 사라졌다는걸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돼요 알겠죠? 저기요 지금 제 말 아직 안 끝났거든요 대체 왜 아델라가 멋대로 또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사라진걸 숨겨달라고? 일단 나는 직접 아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두개 쓰니까 혹시 회사에서 쓰는 것만 꺼둔걸지도 몰라 아 근데 여기도 꺼져있네 아델라 내 말 들려? 아 근데 이 메시지 남기면 안되는거 아니야? 아 아 야 여기서 이 메시지 아 불안한데 아 야 그래 이거는 아 저거 약간 나중에 플래그 되겠는데 가게 문을 닫고 그녀를 찾으러 갈까? 하 아델라가 어딘지 알고 왠지 집에 있을거 같은데 이 주인공 집에 있는거 아니야? 아까 난 느낌이 좀 주인공 집에 가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 나른 썸썸을 켰다 평상시처럼 행동할 것 그래 평상시처럼 일하고 평상시처럼 집에 가면 있는거 아니야? 맞는거 같은데 아 일단 집에라도 있어야 될텐데 있어도 상황이 좋을거 같진 않고 여기 있을거 같은데 그래 있을거 같았어 뭔가 아이고 아델라 썸네임 집으로 돌아오자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아델라가 보였다 괜찮아 무슨일이야 자고있네 아 자는건가? 자는거 같다 연락을 하지 그랬어 왜 바보같이 그녀는 집에서 날 기다리다가 잠들어버린거 같다 온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면 혹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그 그녀를 깨워야나 잠시 고민했다 지방에서 오늘 바로 올라왔나? 기차를 타고 온가? 아델라? 그녀가 괴로워하는 신음을 냈다 잠에서 깬건 아닌거 같은데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건가?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유독 철양해 보였다 그녀는 빛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더없이 쓸쓸하고 지쳐 보였다 이놈의 망하래 평상시처럼 행동하라고 집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고 진작 말해줬으면 더 빨리 왔을거 아니야 아델라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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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나야... 늦게 와서 미안해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본 순간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계속 참았던 것들을 토해내듯이 다... 끝났어 왜그래? 도망쳤어 나... 이제 그만둘거야 안할거야 이제 아무도 날 안찾을거야 도망쳤으니까 왜 도망친거야 그녀는 잠시 눈물을 닦았다 노래를 못부르겠어 노래를 못불러?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해야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 야 예상황에서 노래가 되겠냐 노래가서 이렇게 관객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델라가 올라갔어 앞에 이렇게 관객이 쭉 있으면 이게 다 악마나 사탄으로 보이지 이게 관객으로 보이겠습니까? 에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럴 수 있지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턱 막혔어 무대에 올라가야되는데 갑자기 손이 벌벌 떨리는거야 지금은 괜찮아? 음... 지금은 진정이 됐는데 그때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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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망쳐버렸어 때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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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자 이제 괜찮아 때려쳐 때려쳐 뭐가 괜찮아 무대를 망쳐버렸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거야 난 실수할 수도 있지 아냐 긴장해서 그런게 아냐 무대에 몇 번이나 올라갔는데 연습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어 무대에 올라가는게 너무 무서웠어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너무 불안해서 아... 진짜 싫다 아우... 진짜 싫다 아우... 또 밀려오는 혐오증 아... 그 일은 이제 생각하지마 지금은 내가 곁에 있으니까 안심해 응... 고마워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언제나 자신이 넘쳤던 아델라가 오늘은 정말 불안에 떨고 있다 아니야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거야 일은 잘 풀리는데 오히려 불안해 와... 진짜 때려 쳤으면 좋겠다 이미 징조는 있었잖아 저번에 데이트했을 때도 그녀는 몇 번이나 불안해 떠는 모습을 보였다 밥은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머릿속이 하얘져서 밥 먹을 생각을 못했어 행사장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바로 올라왔거든 몇 시간 전에 허니엘 집에 와서 기다린 거야 연락하지 그랬어 어... 미안 전화기를 쓰면 예나가 알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전화기를 꺼둔 건가? 두 번째 전화기도 위치 추적이 될까마? 그러면 뭐라도 주문할까? 온종일 굶었을 거 아니야 응... 듣고 나니까 배고프다 근데 속이 안 좋아서 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죽 같은 거 시키자 응... 땡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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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Miller принцип Karl... 그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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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ntendo 등의 코enes을 통해 나 자신이 없어졌어. 예전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 무서워졌어. 나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었는데 난 절대 이런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나 노래 부르기 싫어. 춤추기 싫어. 이런 말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아줬다. 노래 안 불러도 돼. 괜찮아 여기선 아무도 너한테 뭐라 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곁을 떠나기가 싫어. 회사로 돌아가기 싫어. 억지로 웃는 것도 이젠 싫어. 괜찮다고 계속 말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뭐가 괜찮은데.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래. 그녀는 다시 눈물을 닦았다. 데뷔하면 성공하면 다 좋아질 줄 알았어. 연습생일 때가 제일 힘드니까 그 시간만 버티고 이겨내면 힘든 시간은 다 보상받고 나도 잘되고 친구들도 잘되고 마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갈수록 허니랑 멀어지고 날 싫어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이게 뭐야. 나 허니랑 같이 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았는데 허니랑 떨어져 있으니까 연락을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고민이 생겨도 말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 난 강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이겨낼 줄 알았는데 허니가 옆에 있어서 계속 강한 척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 아델라. 정말로 많이 힘들었구나. 어휴 어휴. 담배가 땡기네. 난 담배를 안 피우지만 이런 상황이면 참 담배라도 피고 싶어진다. 아델라는 죽을 다 먹은 뒤 많이 피곤했는지 다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래야 내 침대에서 자라고 말했는데 괜찮다고 계속 말하더니 앉은 채로 또 졸고 있다. 마음이 갑갑하다. 아델라 나 잠깐 뭐 사러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집을 나와서 그나마 이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 만한 일이겠지. 무슨 일이야. 나는 태식씨에게 아델라의 상태에 관해 얘기했다. 안 좋은데.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죠. 아니 아델라가 범연에 올라가기 전에 겪었다는 그 상황 말이야. 네? 아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어지럽다고 하고 그런거야? 그거 공황발작이야. 네? 공황장애라고 들어본 적 있지? 네. 너무 당황스러웠다. 공황장애라고 하면 뉴스나 TV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심리적 압박감이 극심해지면 생기는 마음의 병이야. 그 외에 갑자기 유명해졌잖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말이야. 많은 사람에게 기대와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이 올 수도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는 역시 전 매니저 때문이겠지. 아델라가 정말 공황장애라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약 먹어야지. 약 먹으면 쉽게 나요? 약을 먹으면 발작 증상이 재발하는 건 막을 수 있어. 원론적으로는 그녀가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야겠지만. 그게 직업병 같은 거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군요. 이야기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만 들어가볼게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연락해. 전화를 끊었다. 거리 반대쪽에서 익숙하지만 달갑지 않은 얼굴이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마쳤다. 안녕하세요. 참 귀신같이 찾아오네. 중요한 통화였나봐요? 제가 방해했나요? 아니요 뭐 그냥 시납자는 통화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밤 산책 중인가요? 본론부터 이야기해요. 뭘 빙빙 돌아가요. 예나씨답지 않게. 아델라... 그쪽 집에 있죠? 크... 귀신이네. 아델라는 예나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싫어서 전화기를 꺼버렸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아델라의 행적을 찾아낸 모양이다. 아니면 그저 날 떠보는 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에 굳이 날 떠보려고 여기까지 일부러 왔을 것 같진 않군. 우리집에 없다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의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집에 와서 그녀를 데려갈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걸까? 그녀를 믿어도 될까? 그 예나씨가 데뷔 초창기부터 신경써서 아델라를 도와줬다면. 너의 흔적과 이어질 만한 단서를 다 사전에 지워버렸을 수도 있지. 태식씨가 그렇게 말했었지. 예나씨는 아델라 편일거라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예나씨를 믿는 쪽에 걸어보자. 네 우리집에 있어요. 고마워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이제 어쩔거죠? 나와 비슷하게 그녀는 담배라도 한 대 피우고 싶은 표정이 되었다. 그러게요. 그녀답지 않은 말을 했다. 답이 없어서 계속 시간을 벌었는데. 여전히 답이 없네요. 제가 아델라를 데리고 세븐스타즈로 돌아가면. 아델라가 행복해할까요? 적어도 오늘은 안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이 사람이 그냥 인정해주는 말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아델라는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겠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당신에게 혹시 이야기했나요? 사진을 보낸 사람에 대해. 네. 네. 들었어요. 참 답답하네요.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참 기분이 그래요. 그럼 이제 회사에 이야기할 건가요? 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예나 씨가 말한 대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델라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가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서요. 그래요. 알겠어요. 시간을 좀 더 벌어볼게요. 어떻게 해요? 별거 있나요. 제가 좀 더 무능한 사람이 돼야죠. 못 찾았습니다. 네. 미안해요. 아니에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죠. 그렇다고 해도 제가 언제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녀는 돌아섰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걸어가는 길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갔다. 일단 영업 한 번 하고. 그래도 예나는 아제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있네. 오? 오 이제 됐나? 아 팬클럽 성장 됐네. 오 이제 됐음. 회원 만 명이 되었습니다. 팬클럽 멤버 만 명 돌파. 이거 실화냐? 만 명이 되면 뭐하나. 애는 저런데. 이제 콘서트를 하면 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소극장이 아니라 이제 경기장을 대관해야 되는 스케일이 되었어요. 아니 그래도 만 명이 다 나오진 않겠지. 대부분 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보지 않을까? 예나 언니는 아직 진정한 팬이 아니라서 팬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델라의 콘서트가 있으면 거기가 어디라도 모이는 거죠. 근무는 남에게 떠넘기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 맞다 선배. 요즘 아델라의 음반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거의 다 매진이래요. 야 은근슬쩍 넘어간다. 그래요? 음반 판매장에서 못 구해요? 네! CD는 다 매진이에요. CD라니. 요즘도 하긴 CD 나오긴 하죠. 그러면 편의점에 아델라 음반을 비치해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네. 언니도 같이 맞춰줘야죠. 네네. 좋아 일단은 팬클럽 1만 명.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원래 이 팬클럽 성장 이벤트는 아예 그냥 따로 노는 느낌이더라고. 전시회. 이제 아델라 전시회 하는 거야. 선배. 이번에 모인 기부금으로 아델라를 위한 전시회를 열어보려고 해요. 전시회요? 네네. 그동안 포토북 제작에 쓴 사진도 있고 포토북에 안 들어간 사진들도 모아서 아델라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려고 해요. 어.. 회사의 허가는 받았어요? 문의해봤는데 수익성이 없는 행사면 괜찮다고 했어요. 아.. 입장료라던가 거기서 책을 판다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네네. 팬이라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전시회니까요. 델라는 바빠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가능하면 와줬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전시회라. 뭔가 서서히 팬클럽 황동의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인데.. 수위가 완전 진짜 능력자야 능력자. 얘는 내 편의점이라서 붕어빵을 찾아? 진짜 저.. 요즘에는 편의점에 붕어빵도 있나? 아델라 음반. 이것도 놓긴 해야되는데.. 돈이 너무 안 모이네.. 음.. 일단 돈을 모아서 아델라 굿즈랑 이런 것들을 좀.. 65만원 30만원 30만원 뒷사정 안녕하세요 형님 니가 제발로 날 찾아오는 건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뿐인데.. 잘 아시네요.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너 참 뻔뻔한 거 아니? 아무렴 형님만큼 철면피겠습니까. 하하 그래 뭔데 몇 장 필요해 돈 문제 아니구요 기사가 안나가게 막아주세요 뭐 누구 아델라와 관련된 기사요 아델라 아 트러블 파티 행사장에서 튀네 네 무슨 기사를 막아달란건데 뭐든지요 연애 스캔들이 됐든 그룹탈퇴 루머가 됐든 그 외와 관련된 루머 전부요 야 내가 언론사 대주주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거 얼마가 전화한 통식은 돌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기부천사냐 아이고 기자나리 우리의 기사 좀 제발 내지 말아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안내나 기사 안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건데 그 값은 니가 대신 쳐주고 쟤가 못내니까 형님한테 부탁하는거죠 하하 너 진심이구나 네 내가 이거 들어주면 너 내가 시키는 일 몇개는 더 해야 할건데 하죠 뭐 아 그래도 점장님이 의리가 있네 그 계집애가 내 세컨 말하는거봐 아니요 근데 왜 개를 도와주는거지 바짝 엎드리러 온 놈이 입은 참 무겁군 어떤 일로 할까 아델라 그 애는 제갈량의 애인이에요 뭐 제갈량 그것도 누군데 아 잠깐 누군줄 알겠다 개지개 여기서 이름쓰니까 되게 뭔가 좀 짜증난다 아 니가 걔 아빠 노릇을 한다고 진짜로 아빠가 될거 같나 됐다 그건 니 사정이고 내 할 바 아니지 행사장에서 튀어서 어딜 가나 했더니 그 놈 집에 갔구만 와 야 여기서 이걸 눈치채면 안되는데 당분간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뭘 내가 찾는거 아닌데 어차피 둘다 형님 회사잖아요 그쪽 바지사장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구요 참나 그래 영수증이 길어지겠구만 오케이 아 그래도 점장님이 힘을 써주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지 말했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니가 날 잘 아는 만큼 나도 널 잘 알거든 다른 이유 있지 뭔데 하 아델라요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거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발작 증상이 와서 겁에 질려서 도망쳤대요 하 뭐야 그런거였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네 네 음악하기 싫다고 틴놈이 이제와서 남일같지 않은가봐 아 자기가 그랬구나 아 아 어 이럴거면 그때 도망치지 말지 그랬어 태식아 네 형님 니가 하는거 대리만족이야 알지 알아요 그래도 그애들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알면 됐다 알면 됐어 야 그래도 아 얘 점장님이 가수였고 형이랑 같이 뭐 그 음악작업을 하다가 이제 편의점 점장이 없어졌나봐 근데 참 웃기다 너는 지금까지 참 편하게 살았거든 너 하고 싶은거 하다가 하기싫으며 튀고 그런 놈이였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오니까 재밌네 재밌어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거에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거에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거에요 그래 컴퓨터 비밀번호 아델라로브 아닌데 틀렸다고 나온대 아니었음 뻥이야 알려줄 수 없지 소중한 자료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일단 영업좀 하고 좋아 이번에 이제 아델라의 굿즈를 팔 수 있다 아델라 굿즈 그 다음에 전시화 한번 개최하고 평화로운 하루 토요일 오전에 아델라와 잔디바드에 왔다 공항? 어 태식씨한테 물어봤는데 공항이랑 증상이 비슷한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어 미가 공항이라니 그런 쪽은 생각도 못했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생기는거니까 뭐 그러면 나 병원 가야돼? 아니 그냥 때려치자 음 단호해 허니 병원은 가기 싫은데 회사보다 더 가기 싫어? 그 그 그건 비교하기가 힘든걸 도망쳐버렸는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 연습생일때도 한번 잠수탄적 있었잖아 뭐 그 그때는 회사가 잘못한거고 아 하하하 하하하 아델라가 행사장에서 도망친 후 뭔가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질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아마 그 태식씨가 손써줘서 그렇겠지 그치? 세븐스타즈는 아델라가 건강 문제로 잠시 뭐 쉬었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델라는 그룹 해체 서리는 연애 스캔들이니 둘중에 뭐라도 하나 튀어나올거라며 불안해했는데 오히려 아델라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고 다른 유명 아이돌의 열애설이 터져서 그쪽에 관심이 아 이거를 또 이제 그 언론을 태식 형님의 형님이 했겠지 그치? 아델라가 행사에 안나온 것에 대해 커뮤니티나 팬클럽에서 말이 아예 안나온건 아니지만 뭐 이 그룹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마침 다른 쪽에서 더 큰 사건이 터지기도 했고 근데 오늘 토요일 아냐? 아니 토요일에 일하는 거 아니었어? 아 오늘은 수희씨가 일해 너 행사 보려고 수희씨가 주말이랑 근무 바꿨거든 헐 그럼 나 쏜이를 바람맞춘거야? 그런 셈이지 그럼 쏜이에게 사과하러 가야겠어 어? 하이 쏜이 델라야 쉿 다른 사람이 듣잖아 아 응 어떻게 된거야 갑자기 연락도 안되고 히히히 쏘리 잠깐 자아를 찾는 중이었어 이렇게 밝은 아이를 응? 와 그래도 별일 없어 보이니 다행이야 어 음 별일 없어 노 프러블럼 회사를 피해 잠수 중이라는 건 굳이 말하지 말자 아 맞다 예나 언니도 델라 보고싶다고 그랬는데 어 어? 예나도? 어 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부르면 되겠다 눈치 봐 어 어 하하하하 놀라운 행동력 스위 씨는 바로 예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하 하하잉 흐흐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 오랜만에 셋이서 또 모였네요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으흐흐